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 되어 하나님 앞에 국률이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국률이신 예수 그리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적 어려움 속에 환경을 뛰어넘는 근원적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로 시끄럽고 분열될 이때에 내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셔서 오직 표태되신 예수 그리스로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께 새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시될 하나님의 말씀은 느혜미야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올해 원단의 배경인 느혜미야 말씀을 새벽기도 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느혜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일어나 건축하자 입니다 올해 원단 우리의 제목은 복음치유와 24 제자의 응답입니다 느혜미야 우리 8장 1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과 또 우리나라와 또 전체 세계를 다루는 이 질병 코로나 재앙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근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대지 일은 눈을 열어 현장을 보라 이 본문의 말씀의 11절 12절 13절 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꼴짝이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올해 오늘 본문은 17절 18절 말씀이지만 제가 소대지 일에는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대지 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열어 현장을 보라 지금 보여지는 우리나라의 현장 보여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이것을 끝날 때만 기다리고 이렇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모이지 않고 이런 수동적인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 누에미아 2장은 1장에 누에미아가 술간원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의 아다사스당 왕의 술간원으로 있을 때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불탔다는 것을 듣고 지금 누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한 이후 4개월이 흐른 후에 아다사스당 왕의 허락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 현장에 있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시간표는 현장의 시간표입니다 현장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언약 잡고 기도했다면 지금 이 현장을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제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의 기도와 우리가 원하는 금식의 기도는 달라선 안 됩니다 이 방향이 맞아져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는 것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기도의 이 시간의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제가 13절에 읽은 것처럼 누에미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와서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방법을 취하고 현장의 어떤 내 계획과 인본주의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4개월이 흐른 후에 아다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그 시간이 흐려서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현장에 온 누에미아는 자신의 어떤 조급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비로소 이 현장을 분석하려고 그것도 밤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실제로 보러 나가는 현장이 지금 이 3장의 부분입니다 우리도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시간이 좀 늦어졌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4개월이 흘렀다는 것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 내가 갈지 모르는 부분인데 그 4개월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금 누에미아가 또 다른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기도에 또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표 또 우리가 현장에 와서 내가 움직이는 시간표 그거는 그때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현장의 시간표를 기도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맞춰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이 급하게 되면 보는 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적들이 이 삼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누에미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이게 경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 적들이 쳐다보고 있고 추시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지금 모든 초점이 누에미아에게 있기 때문에 그 또 내부 안에는 척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에 움직이지 않고 밤에 모든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를 점검하고 분석하고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영적인 눈을 들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지금 예배가 다 멈춰진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시스템을 쉬지 않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누에미아의 영적인 눈으로 뜨고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데려가지 않고 몇몇 사람과 함께 자기 믿을 사람 지금은 우리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신방도 안 되고 다락방도 안 되고 캠프도 못 나갑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일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 부교육자들과 지역장, 구역장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 속에 어떻게 지금 이 내부를 움직일 것인지 누에미아가 지금 영적인 눈을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부분은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는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부분은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구속사 방향 속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이 눈을 가지고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코로나19가 지금 더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의 모임을 갖지 않고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지금 마스크를 끼고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가 지금 끊어졌고 공공집회, 학교까지 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또 교회 안에 감염이 되어지면서 더더욱 교회를 향한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에미아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러 온 누에미아에게 집중적으로 모든 초점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은 모든 부신자와 세상의 사람들의 눈은 교회의 예배 속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흠집을 잡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의 예배를 헝궁 거두기로 싸다봐서 이야기하는 이 사단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걸려넘어가면 안 되고 지금은 눈을 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누에미아처럼 눈을 열어서 현장을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누에미아가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아무도 모르게 몇 사람과 함께 전체를 파악하러 갑니다 우리는 부신자들이 모르게 사단의 이 개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지금 우리 영적인 모든 부분은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이렇게 다들 난리인데 다 보니까 만날 사람은 다 만나더라고요 놀러 갈 사람, 여행 갈 사람 자기 개인 일은 어느 것도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는 다 하고 있어요 어제 한강을 지나가는데 거기 야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여지는 부분으로 움직이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눈을 열어서 기도의 움직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으로 우리는 갖추어서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이 우리가 예배가 지금 4월 초에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33 우리 또 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 속에 수동적인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는 진행되지만 영적인 이 부분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부분은 안 되지만 보여지는 부분은 정지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느예미아처럼 조용히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밤에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고 밤에 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잠들어 있을 때 느예미아가 그들의 시선을 피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기독력과 영적인 조직력과 영적인 우리의 모든 지역 전문사역 모든 부분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금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을 향해서 가는데 홍해를 건너고 가난을 향해서 가는 부분에 강야의 부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이 마른다 양식이 떨어졌다 모든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사람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까지 하는 지도자에게 대어들고 지금 모든 이 위계 질서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 강담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 우리가 목회자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보이지 않지만 저희는 다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하나님의 숨음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 원단의 배경인 느예미아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느예미아가 일정의 기도 속에 원래 느예미아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 2세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언약이 확실하고 누구보다도 여우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무릎 꿇는 자가 느예미아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누구보다도 말씀 앞에 민감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지금은 현장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느예미아가 예루살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성벽이 지금 풀타버리고 무너지고 성문이 풀탄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할 때이냐 우리는 깨워서 기도할 때인데 국가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이 느예미아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우리 위정자들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또 믿는 위정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3월 15일 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을 정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런 곳곳에 영적인 다니엘과 영적인 느예미아 같은 이런 위정자들이 이런 정치하는 이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를 사랑하고 보금을 가지고 신정 국가에 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야 되고 보금을 놓치고 영적인 포로가 된 우리 교회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쉬지 아니하고 성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내 중심 우리 물질 중심 우리 성공 중심 이런 예트를 다 버리고 우리는 지금 주일 강단의 말씀 속에 팔복의 은혜 속에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속에 우리가 세트를 또 이렇게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24제자 보금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게 보게 되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지도세도 모르게 이 방백불 도차도 모르게 느예미아는 영적인 걸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불신자들이 모르게 우리는 예배는 이렇게 본당 예배로 보여지는 예배는 안 되지만 우린 영적으로 특별히 느예미아가 이 에루살렘에서 받은 응답처럼 우리는 내가 무엇을 내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도움만 바라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린 느예미아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다시 읽으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내부 첩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그들이 와서 타협하고 성전의 재건이 다 멈췄는데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삼발라세의 딸을 또 며느리를 삼고 제사장의 손자가 그는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느예미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오직 여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를 진행합니다 우린 지금 이때 눈을 열어 현장을 바라보면서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지금 본문 오늘 아까 읽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뭐라 말하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너희가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럼을 당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예루살렘은 항폐에 졌고 성문은 불탔다 너희가 이걸 알지 않냐 이렇게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느예미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이 공경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 지금 이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나라 없이 70년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나라가 없는 수모와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그걸 그들이 몸소 체험하고 그 속에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보고 있고 너희가 알지 않냐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성전이 건축하다가 지금 쉬어졌고 항폐해졌다 풀이 타졌고 무너졌고 너희가 보고 있지 않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읽으시면서 예루살렘의 항폐함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성전의 항폐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예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세 번째 이렇게 지나면서 어느덧 영적인 게으름, 육신의 게으름이 와가지고 10시 예배가 12시 예배로 가고 12시 예배가 또 내가 일어나서 아무 때나 내가 일어나서 인터넷을 켜가지고 보는 예배의 시간이 항폐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정신을 차려서 지금 일어나 성벽을 건축할 때입니다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이 항폐해진 이거를 네이미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몇 주 안 된 우리가 항폐해지면 안 됩니다 더 영적으로 긴장하여서 우리 강단의 말씀이 팔복입니다 예수님의 행복 비전 지금 시리즈가 조금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 금요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망과 불평과 반복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돌아가셨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옛틀, 옛모습, 나의 불신앙, 나의 깨워야 할 옛틀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지금 주일 강단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찐 것과 단 것을 먹으면서 우리 새틀을 또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준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치유, 복음치유 속에 이전에 내가 깨달지 못했던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복음으로 세트를 세우는 최고의 뇌에미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자신이 한패해지지 않도록 우리 영적인 시스템을 각 기간마다 우리는 교육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영적인 거리 좁히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4월 첫 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상황은 또 그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언제 끝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본당 예배가 드려지는 그것처럼 모든 시스템이 이전보다 더 활성화되어지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움직여져야 할 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선교 부분에도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 우리가 또 모이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리 좁히기에 좀 팀별 5인 1조가 되어져야 되고 또 구역별로 지역별로 모든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내 소견대로 우리가 조금만 조금만 영적으로 안이해지다가 사단은 어느 날 뒷송수를 치거든요 어느 날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는 우리가 본당으로 모였을 때는 그래도 교제하고 함께 갈 수 있는데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 예배 영적인 걸 놓치게 되면 또 수모와 부끄러움과 사단의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시면 안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시되 우리는 정말 영적인 부분은 서로 팀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팀워크로 나가야 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들이 자원하는 성도들이요 이 백성들이 자원하는 은혜로 일어나 건축하자 합니다 이거는 이 느에미아가 우리가 하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했다는 이 간증을 들은 백성들이 일어나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모두가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자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 속에 하나님 지금 모든 영적인 부분을 방향 맞춰서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보다 더 기간에 더 교회에 더 전달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기도로 일어나고 우리가 또 말씀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또 팀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성일어나 성벽을 건축하는 우리 모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입니다 저희가 2주가 딱 지나면서 저희도 이렇게 2주가 지나면서 본 예배와 함께 기간 예배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영상을 올리고 전체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 이렇게 오전 오후를 나누어서 우리가 전체 소식을 알 수 있고 성도들이 어떤 일을 지금 어떤 힘든 것이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2주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9시 정식 기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 끊어졌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영상 예배로 동시에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영적인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우리가 일어나 어떻게 보이지 않지만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이 영상을 보면서 기도할까 우리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일이 오더라도 우리 예원교회는 성정 중심으로 또 단임 목사님 정은조 단임 목사님 또 강다 말씀 중심으로 모두가 일제히 하나로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각자 기간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신 나의 하나님 개개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일어나 건축하자 눈을 열어 현장을 보게 하시고 일어나 우리가 기도로 성벽을 건축하고 일어나 우리가 성도를 서로 오인일조로 또 건축하고 우리가 일어나 말씀으로 팔복으로 우리 개인들을 또 건축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영적인 새로운 시스템이 예원교회 안에 모든 기관 안에 다 세워지고 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